빛이 가득해 We can dance and dance for night again 천천히 들어봐 미래를 가져봐 My life is waiting for you 지금 속살 보고 웃는 그녀 My heart is waiting for you I'm a fairy tale 미래를 가져봐 미래를 가져봐 미래를 가져봐 고릴라 I want a 룸팩커 편안한 룸팩커 여자는 룸팩커 I want a 룸팩커 레이디 데일리 패션물 룸팩커 매일 아침 10시 쏟아지는 가을 신상 세상 편안한 룸팩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투자 시작하고 싶을 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 투자가 문화로로 꽉꽉꽉꽉 신나게 투자를 투자 망설이지 말고 투자가 문화로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찐빡 패트리스 찐빡 패트리스 찐빡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도핑 패트리스 찐빡 패트리스 찐빡 품격이 딱 신선하다 가맹무늬 15668312 골라 먹힘 패트리스 찐빡 대단한 갈비잖아 대갈대갈대갈대갈대갈대갈대갈대갈비 대갈대갈대갈대갈대갈대갈대갈비 미친 가성비 바빠진 고품 맛좋은 고기 대단한 갈비 미친 가성비 대단한 갈비 대단한 갈비 퇴근 안 해? 해야지 오늘 점심때 보험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 내일 해야겠다 김대리 그렇게 미루다 평생 미룬다 메리츠 채팅상담으로 알아봐 이 시간에? 당연하지 보험이 궁금할 때 언제 어디서나 채팅 찬스 메리츠 채팅상담을 검색하세요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보험이 필요할 땐 메리츠 채팅 찬스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새우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지만 맛있는 통째로 새우전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칵테일 쉬림프에 맛술, 소금, 후추를 뿌려 잠시 재워두었다가 위생봉지에 새우와 밀가루를 같이 넣고 살살 흔들어서 밀가루 옷을 얇게 입혀줍니다 넓은 그릇에 달걀을 풀고 쪽파를 다져넣고 섞은 다음 밀가루 묻힌 새우를 넣어 달걀물을 넉넉히 입혀주세요 달걀팬에 오이를 넉넉히 두른 다음 새우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불이 너무 강하면 달걀색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은근한 불로 잘 익혀주세요